아, 맞다! 프린트! 어? 이게 뭐야? 직박구리 폴더? 누구야? 직박구리 폴더! 내가 지금은 바빠서 그냥 가지만, 죽어봐요.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. 아이고. 지가야, 밤새 혼자 뭐 좋은 거라도 봤냐? 아이고, 내가 진짜 봤으면 억울하지는 않지. 조가냐? 조가야, 나 수술 들어간다. 어? 나한테 맡길 것이 있어서 전화했구만. 우리 컴퓨터 교실에서 배운 거, 음란물 신고한 그 과제 말이여. 내가 조사 다 해서 사진 캡처까지 했으니까. 아이고. 아, 네 이름 같이 넣고 제출만 하면 돼. 혜인이보다 먼저 도착해야 되요. 혜인이가 먼저 오면 모든 게 끝이요. 초장마다. 겨울에 도착해지는 날. igao가 부분을 누르는 날. 샤님의 며칠이 어떻게 되요? 이러고 싶다라고 생각해. 어어. 아니야. 아아아. 아아아. 아 들고 막 이 꼬리게 무래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안전한 보행을 위해선 말이죠 절대 자동차의 속도나 거리를 어림짐작하거나 운전자가 멈추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단행단을 해서는 안 돼요 녹색불이 들어왔어도 고개를 돌려서 차가 멈췄는지 꼭 확인하셔요 녹색불이 깜빡이면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시고요 노년기에는 운동능력이 다소 떨어지니까 걷는 속도가 마음같지 않게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서두르지 마시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에게 선을 들어 먼저 가겠다고 신호를 주시오 비가 올 때는요 앞이 보이는 투명우산을 사용하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에 가장자리로 걸으시오 지시때때 안전맞춤 tax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